뮤직비디오 바람! 상민아 동영상 здraf시장 뮤직비디오 아니 연희가 잠시만요 연희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렇게 와서 자인한테 이렇게 일하는 안녕하세요 시작 좋아요 너무 밝게 웃지 말고 살짝 웃는 걸로 그쪽 말 다시 한 번 해볼게요 공연아 자연스럽게 춤추려고 할 수 있나요? 맞아요 ㅋㅋ ㅋㅋ 에피소드 운동 왜 또 놀자 이따가 너 이따가야 술도 다 마셨네 내가 한잔 살게 안 좋아 이따가 간다고 뭐야 약간 적극적이더니 그리고 시스템이 약간 보이거든요 두 쪽으로요? 왜냐면 이게 이렇게 아 어떻게 내려갔어 내려갔어 맨 처음에 그으셨나? 뺏어서 그냥 이리 와 가인이 춤 잘 추거든요 가인이 뭐야? 숨겨진.. 숨겨진.. 진짜 이거 해요 아까는 막 빅업 되더니 이거 빅업? 이 암은 춤추고 싶지 않아요? 아 저요? 가인 때문에 흙이 다 깨져버렸어요 준비 잘 하셨나요? 양치 몇 번 하셨나요? 양치 두 번 했어요 왜 이렇게 양치 많이 하셨죠? 전 매너있는 배우기 때문에 입맞춤 수 여기 한 번 섞어줄래요? 가인? 너무 떨려요 가인과 히라미 키스님 기대 많이 해주세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기분 어떠신가요? 일단 너무 기대되고요 그리고 아 사실 별로 긴장 안 돼요 저 그냥 빨리 하고 있어요 막 이래? 히라미는 처음인데 히라미는 처음인데 잘 인도해 주실 수 있나요? 아 그럼요 또 언니니까 바로 그냥 벽치기 해서 바로 그냥 벽치기 바로 해가지고 벽치기? 보여드릴게요 히라미는 처음에 오 한 번 안 해요 큰일 자 인박 했습니다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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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보다 훨씬 좋았어요 한 번도 안 떠올렸고요? 한 번도 안 떠올렸어요 한 번도 안 떠올렸어요 왜 저렇게 잘 어울려요? 아니 안 했던 것처럼 그냥 진짜 그림새 다르다 근데 저희 눈 닮았어요 너무너무 잘 어울려요 아까가 진짜 예뻤어 다시 한 번 가까웁니다 조금만 더 가까이 이런 느낌? 네 좋아요 이 느낌으로 조금만 더 붙여보려 죄송해요 오케이 좋아 좋아 그렇게 할게 코 다 꼈는데 컷 컷 저희 뽀뽀했어요 어땠어요? 어땠어? 뭐예요? 부드러웠어요 부드러웠어요 아니 생각보다 내 윗입술을 너무 여기까지 할게 들어가는 걸로 해야겠네? 네 오케이 두께로만 해볼래요 왔다 갔다 당겨서 오케이 오케이 한번 반대로 오케이 그다음에 떨어지는 거 떨어진다 오케이 괜찮을 것 같아요 오케이 약간씩 박아 놓고 그러면 뽀뽀하고 나서 거기서부터 약간 떨어져서 놀라고 오늘 집 나가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너무 또 많이 하네 갈게요 액션 컷 꺼지지 말고 컷 꺼지지 말고 못 됐어요 형님 내 약간 남아둬리 약간 남아줄게 맥창 여기 또 난리나겠는데? 여기 또 난리나겠는데? 아 이거 왜 찍어요 아 근데 뒤통수 때는 안 맞혔어요 베스트 키스 얼굴 돌렸을때 너무 태연해 잘하시던데요 비법이 무엇인가요 2개의 리드죠? 비법은 가인이죠? 리드의 비법은? 외부 대사는 없는데 외부 공간 하나를 따야 해요 시스템도 나죠 그래도 뽀뽀는 제가 리드 했다는데 4회차에도 뽀뽀 있다고 하던데 과거요? 과거 알려주세요 금액이 따로 없고 이거 맞죠? 2가지로 찍었는데 정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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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크게 웃는다고? 가인이 독서하고 온다는데요? 촬영장에? 촬영하면 이제 일어나서 독서로 일단 머리를 먼저 오늘? 악례일 공개 찢어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